안녕하세요. 코어로이의 고객사 탐방 프로그램 리포터 장안혜입니다. 초경합금 절삭공구 전문 제조업체 코어로이는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고객사를 직접 찾아가는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 경북 명천에 위치한 주식회사 혜성입니다. 어떤 곳일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주식회사 혜성을 소개해주실 아주 혜성같은 분이죠. 이재성 공장장님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식회사 혜성. 자동차 부품 가공 분야. 이 분야만을 그냥 쭉 파온 외길 인생을 걸은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노하우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혜성은 2001년 창업 후에 약 20년간 자동차 부품 가공 분야에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떤 부품을 생산하는지 사업 영역도 얘기해주시죠. 네, 현재 혜성의 주요 사업 영역은 자동차 변속기의 기어, 샤프트, 캐리어 부품이며 자동차의 핵심 부품 생산에 따른 중요지수는 자동검사기를 통한 전수검사를 시행해서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회사 혜성이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건 또 무엇보다도 든든한 파트너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만났는지 호우로이의 첫 만남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인근 지역 회사의 공구를 주로 사용해 왔는데요. 공구 수면과 사이클 타임, 공구 기업 변경 등에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생산 원가 절감도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혜성은 코로이 측의 여러 아이템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는데요. 2018년부터 제작된 코로이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계기로 현재는 공구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코로이의 제품으로 전환해서 생산하게 됐습니다. 코로이하고 혜성, 아주 인연이 길네요. 그러면 코로이의 어떤 제품으로 무엇을 만드는지 얘기해 주시죠. 현재 자동차용 기어와 미션 파츠 제품은 코로이의 RM6를 이용해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여러 아이템에서 가시즈부인 성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쿠클론샤프 아이템 관련 S45시로 소재변경에 따른 가공적금 변화에 대해서 코로이의 제한에 따라 알파밀에서 RM6로 인서트를 교체한 결과 모든 라인 여러 공구경에서 5에서 130% 내외의 공구수명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최적의 가공 솔루션으로 생산홀가 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TF 드라이브기어 아이템과 관련해서는 코로이의 공구 스펙 변경과 공구경로 최적화 기술 지원을 통해 사이클 타임을 278초에서 214초로 줄여서 생산량이 30%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고 스파이더 하우징 아이템과 관련해서는 코로이의 기술 지원을 참고해 공구 규격을 변경한 결과 변경점과 비교해 변경 후 상당한 공구수명 개선 효과를 체험했습니다. 이 밖에 선샤프 아이템에서도 칩 처리 문제로 인한 공구수명 저하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는데요 마킹 구멍 가공 중 칩의 잔류로 인한 조도 불량 문제에 대해 코로이로부터 킹들의 사용을 추천받아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최근 2년간 얼마나 큰 성장을 했는지 구체적인 수치나 자료를 제시해 주신다면요? 해성은 코로이와 서로 인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코로이와 해성과의 공구거래 금액은 약 3배 이상 확대됐고 이에 따라서 원가적은 부분에서는 약 4억 원을 초과 달성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코로이의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과 우수한 기술진과의 협력을 통해 해성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품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해성은 코로이와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 국내 기업 구매 확대를 통한 수입 공구의 대체라는 큰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중요 목표를 생산하는 해성이 소중한 기회 제공과 코로이의 신제품 및 기술료를 통해 양사 모두가 긍정적인 성과를 얻어 해성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저희 코로이는 고객께서 희망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이의 고객사, 주식회사 해성을 방문해 봤는데요. 자동차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해성 그리고 해성의 든든한 파트너 코로이 이 두 회사가 앞으로도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며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길을 함께 오래오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해성에서 리포터 장하나였습니다.